가정이 화목하고 나쁜 일이 없으니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하반기까지 탄탄대로로 운의 기운이 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개띠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띠분들은 신축년 활동이 정지되는 한 해를 보낼 듯 합니다. 28세 갑술생 마음이 신숭생숭해서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눈구름만 잡겠다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앞이 막힌 운이 들어와서 사람 또한 잃을 수가 있겠다고 하십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이동수가 있으나 이동할 여력이 안 된다면 활동 영역을 넓혀서라도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힘든 시기라 하여 남의 것을 탐하려 한다면 고부로 뺏길 수 있으니 욕심은 금물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28세 분들은 신축년 초반이 그리 길하지 않을 듯 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움직이시다 보면 차츰 열리는 운도 들어옵니다. 9월에는 재물도 차츰 늘어날 수 있겠다고 하십니다. 단 어떠한 일이든 서두르거나 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십니다. 40세 임술생 우연히 기회로 득을 얻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는 일이 날로 번창하며 애정운 결혼운이 들어오며 연애나 결혼을 하셔도 무방하실 거라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들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한 해입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하반기까지 탄탄대로로 운의 기운이 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2세 경술생 움직이면 얻을 것이고 멈춰있다 보면 운의 흐름도 멈춘다 하십니다. 기인이 돕고 재물이 따르니 장애물은 찾아볼 수 없겠다 하겠습니다. 64세 무술생 재물은 얻으나 얻음에 비해 나갈 것이 많은 해입니다. 집안에 우한이 생겨 자식에게 해가 되고 질병까지 얻으니 마음마저 찹찹하겠다고 하십니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적게 투자를 해야 이익이 남는 것 보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귀인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큰 이득이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운세를 뭐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살핀다면 그로 인해 힘든 고단함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64세분들은 운이 기복이 심할 것으로 보이니 고통스럽다 힘겹다 한탄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며 가정을 돌보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주변을 돌본다면 그것이 후에 덕으로 득으로 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띠분들은 신축년에는 경자년 해를 되새김하시어 힘든 시기를 다시금 보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해로 사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